안녕하세요 저는 13살 손여진이라고 합니다 키는 148cm이고 몸무게는 38kg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복 담은 편지 낯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즐거운 날도 외로운 날도 생각해주세요 나와 둘이서 지는 날들은 잊지 말아줘요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함께 묶어서 정말 미안해요 낯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안녕 내 사랑 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